1. 묵재 왕대공 지붕 틀에서 압축력과 휜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부재는 1. 시우차보 2. 건축물의 밑바닥 전부를 두꺼운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이며 하중에 비하여 지내력이 작을 때 설치하는 기초는 1. 온통기초 3. 벽돌을 한 캐씩 내밀어 쌓을 때 내미는 길이는 얼마 이하로 하는가 1번 4. 막상 재료로 공간을 덮어 건물 내외의 기압차를 이용한 풍선 모양의 지붕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공기막 구조 5. 철골조에서 주각 부분에 사용되는 부재가 아닌 것은 4. 프렌지 플레이트 6. 다음 중 세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물은 2.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7. 목구조에서 토대를 기둥 및 기초부와 연결해주는 연결제가 아닌 것은 2. 큐벨 8. 4번으로 지지되는 슬랩으로서 서로 직각되는 두 방향으로 주철근을 배치하는 슬랩은 2. 이 방향 슬랩 9. 다음과 같은 플랫트러스에서 각각의 부재에 작용하는 능력이 옳지 않은 것은 4. 수직제 인장 능력 10. 트러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항상 인장력을 받는 경사제의 단면이 가장 크다 12.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에 반비례한다 12. 철골조의 판보에서 외부판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제는 4. 스티프너 13. 라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둥과 보의 휘묵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4. 철근 콘크리트 보의 능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중앙부로 갈수록 조밀하게 배치한다 15. 창문이나 출입문 등의 문골 위에 걸쳐 대어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수평제는 4. 인방돌 16. 다음 중 철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구조가 복잡하여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다 17. 다음 중 습식구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목구조 18. 철골 구조의 특성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 내화적이다 19. 벽돌 구조의 아치는 부재의 하부에 어떤 힘이 생기지 않도록 의도된 구조인가 1. 인장력 20. 면에 곡류를 주어 경관을 확장하는 구조로서 곡면 구조 부재의 축선을 따라 발생하는 응력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는 3. 셀구조 21. 아스팔트의 품질을 판별하는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4. 압축강도 22. 길이 5m인 생나무가 정권상태에서 길이가 4.5m로 되었다면 수축률은 얼마인가 2. 10% 23. 유리의 종류와 용도의 조합 중 옳은 것은 2. 스테인드 유리 장식용 24.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1슬레시 정도이다 25. 절대 조건비중이 0.3인 목재의 공급율은 3. 80.5% 26. 염분이 섞인 모래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염려되는 현상은 2. 철근보식 27. 다음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소성된 점투제품은 4. 자기 28. 타일 시공 후 압착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박리현상 29. 다음 합성수지 중 열가 소성수지는 3. 초산 비닐수지 30. 재료의 분류 중 천연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플라스틱재 31. 그림에서 슬럼프 값을 의미하는 기호는 1. X 32. 다음 중 시공 현장에서 절단 가공할 수 없는 유리는 4. 강화유리 33. 다음 중 점토 제품의 소성 온도 측정에 쓰이는 것은 4. 제게르츠 34. 멜라민 수지풀은 어떤 재료의 접착제로 적당한가 1. 목재 35.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연성 36. 유리 원료에 납을 섞어 유리의 산환합 성분을 포함시킨 유리의 특징은 1. X선 차단성이 크다 37. 화재의 연소방지 및 뇌화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는 2. 성면 시멘트 반 38. 알루미늄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는 1. 아스팔트 39. 다음 각석제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2. 응외함 구조제 40. 시멘트가 공기 중에 습기를 받아 천천히 수호 반응을 일으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굳어졌다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주변의 시멘트와 달라붙어 결국에는 큰 덩어리로 굳어지는 현상은 4. 풍화 41. 건축제도에서 선극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용도에 따른 선의 굵기는 축척과 도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다 42. 아파트 단위 주거의 단면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것은 3. 복층형 43. 주거 공간을 주행동에 의해 개인 공간, 사회 공간, 노동 공간, 보건, 위생 공간 등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사회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서재 44. 압력탱크식 급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단수 시의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45. 액화석 육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보다 가볍다 46. 지각적으로는 구조적 높이감을 주며 심리적으로는 상승감, 존엄감의 느낌을 주는 선의 종리는 3. 수직선 47. 수변전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사용부하의 중심에서 멀고 수정 및 배정거리가 긴 곳으로 한다 48.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압축기 49. 그림과 같은 벽돌조 단면에서 가부재의 명칭은 4. 긴결철물 50. 삼각스케일에 표기되어 있는 축척이 아닌 것은 4. 1-800 52. 건축 도면의 글자 및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치수는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52. 다음 중 건축물의 평년계획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 각실의 기능 만족 및 실의 배치 53. 건축보면 중에 쓰는 표시기호와 표시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알지름 54. 기온 습도 기류의 3회소의 조합에 의한 실내 온열 감각을 기온의 척도로 나타낸 것은 1. 유효온도 55. 증기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온수난방에 비해 예열 시간이 길다 56. 건축법령에 따른 고층 건축물의 정의로 오른 것은 2.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57.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지각심리는 4. 연속성 58. 투시도 용어 중 물체와 시점 사이의 기면과 수직한 직립평면을 나타낸 것은 2. 화면 59. 건축제도 용지 중 A2 용지의 크기는 1. 420mm 593mm 60. 주택의 식당 및 부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당의 색채는 채도가 높은 한 색개통이 바람직하다 60. yk